소개를 하고 시작을 한답니다. 이 가수 성현 씨는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노래고 따끈당하게 가수 활동을 하고 있고 공무원 가수입니다. 공무원 가수. 그러면서 많은 곡을 작곡을 해서 주셨던 훌륭한 분. 가수! 성현 씨를 초대했습니다. 우리도 천사하네 내 고향 내 꿈 내 옆에서 이제 만나면 안 열린다 길고도 긴 새 그녀보는 우리처럼 해돋아 내 꿈을 만나고자 겨울에 올라서 내 집 맘을 부르고 웃어버려 살아생자 내 손으로 속도 메시다 푸른다 내 집 맘을 부른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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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리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 5회 여성과 여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여기 나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 현재 원미일동 행정폭시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의원님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어서 인생길 마그네님 보내드리겠습니다. 정말 한 번은 나서 고향에만 살 수 있는 말 젊어서 한배만은 고생을 잃지 않고 마그네님 동작 fun 주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